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하태경 후보가 황교안 후보 부정선거 주장 정면 반박이란 영상에서 내놓은 기상천외한 부정선거가 없었던 이유로 설명 가운데 하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설명을 하태경 후보가 한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을까 하태경이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해서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다할 수 있을까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후보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마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처럼 보입니다. 그의 황당한 배춘잎 사전투표지 탄생 배경에 대한 기발난 그런 설명입니다. 하태경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춘잎 투표지 왜 발생했냐면요 비례용지하고 지역구 투표용지는 서로 색깔이 다릅니다. 화태경 이야기입니다. 비례용지는 배춘잎 색이고요 지역구 투표용지는 흰색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한 프린트에서 나옵니다. 지역구 투표지가 프린트에서 쫙 나왔잖아요. 이걸 완전히 다 안 뺐어요. 그런데 일부가 걸려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배춘잎 색깔의 비례투표지를 프린트한 겁니다. 비례투표용지를 프린트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하얀 색깔의 배춘잎 색깔의 잉크를 전면에 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춘잎 색깔이 나올 때 잉크가 다 뿌려지니까 여기에 일부분 하단의 일부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용감하게 한규환에 대한 정면 반박이란 이름으로 부정선거가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던 그야말로 하태경의 기상천외환 어쩌면 아주 무식한 그런 배춘잎 사전투표지의 탄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처럼 부끄러운 설명 때문에 그런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태경 주장을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월에서 발견된 6월 28일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인쇄소에서 인쇄된 것이 아니라 앱선프린트로 출력된 것이다. 앱선프린트로 출력되어서 사전투표장에서 교부되었다면 그것은 정상투표지인 것이고 절대로 인쇄되어서 안되는 그런 인쇄된 사전투표지라면 그것은 곧바로 가짜투표지, 위조투표지, 비정상투표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사용하는 앱선프린트기를 구입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적해온 유튜브 채널 미디아에이 그리고 클린선거시민행동의 공동대표인 옥은호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태경, 이자는 앱선프린트 TM-C3400의 가위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롤투표용지를 자동으로 자르는 기능입니다. 앱선프린트 TM-C3400 프린트는 인쇄가 완료되면 롤용지를 자르고 배출을 합니다. 이미 잘려서 배출이 되었는데 그 위에 다시 인쇄가 된다는 회귀망측한 소리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따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는 사의로 부정선거의 중범죄자로 처벌하고 재산 몰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롤용지는 마치 우리가 어떤 점포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받는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출력이 되어버린 거죠. 출력이 된 것이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프린트가 되는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화태경 씨는 알고 하는지 이렇게 거짓말을 모르고 하는지 정말 참 걱정스럽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화태경 씨의 설명처럼 이렇게 명치한 설명이라면 진작 배출입 사전투표지를 가지고 이미 설명을 했겠죠. 해명을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해명할 것이 궁식하니까 대법관이 했는지 대법원의 사무관이 했는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것을 대법원의 사무관이 전달했는지 어떻든 배출입 사전투표지를 조재연 수하에 있는 홍동영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위조된 것을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에게 전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위조해서 원고 측에 제시한 거 아닙니까? 이 한 것만으로서 그야말로 관련된 대법관과 이하 사람들은 다 목이 날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명쾌하게 앱선프린트로 출력돼서 정상적인 투표지라면 굳이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빨리 설명을 하고 해명을 안 하냐야 해요. 해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왜 하태경이가 나서서 설명하냐 이야기죠. 롤 용지가 출력이 됐는데 다시 출력된 용지가 다시 들어가서 무슨 맛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태경이라는 친구는 정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남기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시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 체류하면서 배추닙 투표지와 앱선프린트의 상호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오카리나 리님은 하태경의 황교안 반박 영상을 보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오카리나 리님의 주장입니다. 하태경이 말하는 프린트 오류, 바로 그 프린트 오류로도 나올 수 없는 것이 여백 없는 투표지, 즉 배추닙 투표지입니다. 아무리 종이가 프린트 안에서 씹히거나 구겨지거나 접히거나 별별 일이 다 생겨도 상, 하, 좌, 우 각각 2mm의 여백은 반드시 앱선프린트의 출력물에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이 말하는 프린트 오류로는 한 것은 프린트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뿔 아무것도 하나 없는 하태경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판매되는 앱선프린트의 출력물이라는 것은 좌우의 2mm의 여백에는 절대 잉크가 묻을 수가 없고 상하의 2mm는 절대 잉크가 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연수월에서 6월 28일 날 발견된 것은 바로 배추닙 투표지라는 비례 투표지가 좌측이 전혀 여백이 없이 그리고 하단이 전혀 여백이 없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쇄된 사전투표지인 거죠. 가짜 사전투표지인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하태경에는 계속해서 프린트로 출력됐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오카리나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박사님의 라이브 방송 하태경 엉터리 반박 영상 잘 봤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뇌의 구조가 다르고 사고회로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기를 해도 이미 생각이 굳어버린 사람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속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님과 하태경의 공개토론이 갖는 의미는 하태경을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토론을 통해서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전해지는 효과, 홍보 효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고 제대로 된 뇌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과 같은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을 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토론이 승사가 돼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공개토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배춘입 사전투표지는 인천연설에 발견된 죽었다 깨어나도 앱선 프린트에서 나올 수 있는 프린트로 출력된 그런 투표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감정목적물 5호인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투표지가 아니고 앱선 프린트로 출력된 정상투표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원고측 변호사인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법원이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조재현 계법관이 한 짓인지 천대엽 계법관이 한 짓인지 누구 짓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거를 위조해서 바로 원고측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서 이 형사, 민사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이 대법관들이 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대법관이 정거물을 위조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대법관이 주모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주모자인지 주모자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수화에 있는 홍동영, 조재현 대법관의 바로 수화에 있는 홍동영 법원사무관이 그것을 그냥 원고측에 제시했던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하태경 씨는 깊이 반성하고 이런 헛소리를 세상에 널리 육보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하지 말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